이 전 시간에 회원가입을 했고요.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옥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회원이신 겁니다. 그러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.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을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. 여기 위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이 링크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원 로그인이라는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다가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. 저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게요.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님은 무슨 회원입니다 라고 나오고 제일 끝에 로그아웃이라고 적혀있으면 현재 여러분이 로그인에 성공한 거고 지금 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누구인지를 이 옥션이라는 사이트는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용을 다 한 다음에는 여기 옆에 보시면 아까 로그인 버튼이 있었던 로그인 링크가 있었던 곳에 로그아웃이라고 적혀있잖아요. 이거를 클릭해서 반드시 접속을 끊어주시길 바라요. 특히나 이 옥션 같은 서비스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 웹브라우저로 완전히 다 꺼주시거나 아니면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는 그런 습관을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좀 탐구해보죠. 자 우선 이 사이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홈페이지는 자 위쪽에 보시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요. 아래쪽에는 이 옥션이라는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추천 상품들이 있습니다. 예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추천 상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그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. 예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물건을 사러 왔잖아요. 그럼 그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이겠죠.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 상자 위로 올려놓습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i 모양으로 바뀌죠. 대문자 i요. 자 그리고 거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막대기가 껌뻑껌뻑거립니다. 그럼 여기다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에 대한 검색어냐면 상품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죠. 자 마침 제가 집에 귤이 떨어졌어요. 저는 귤을 먹어야지만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주감귤을 이 옥션을 통해서 주문을 할 건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저는 제주감귤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할게요. 그럼 밑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. 그러면 뭐 어 추천되어 있는 검색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. 여기서 그냥 검색을 누르셔도 됩니다.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. 이건 이제 검색 결과입니다. 제주감귤에 대한 검색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화면이에요. 그럼 이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어요. 카테고리가 뭔지는 조금만 있다 보고요.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오늘의 스마트 쇼핑 뭐 청정 제주멀 이런 식으로 이쪽에 광고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. 자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인기모드 최저가하면서 쭉 나와요. 그리고 상품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런데 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냐면 저는 감귤을 사고 싶거든요. 근데 주스가 나왔잖아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검색을 제주감귤로 하니까 이 제주감귤이 들어가 있는 귤은 물론이고 주스,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된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검색 결과를 좀 좁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. 카테고리벌 검색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 보시면 제주감귤 검색 결과에서 밑에 음료, 과자, 가공식품 적혀있죠. 꽃, 원해, 펜시, 선물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건 제주감귤, 귤 자체니까요. 그건 농축산물에 해당되겠죠. 그래서 제가 농축산물의 옆에 있는 이 조그만 네모 박스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농축산물에 해당되는 제품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주스나 과자 같은 것들은 빠지겠죠. 그리고 선택한 카테고리 검색이라고 하는 이 붉은색 버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주스가 있었는데 주스 같은 건 사라지고 다 귤만 남았죠.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검색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검색하면 그 밑에 다시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. 거기서 더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카테고리 기능은 보통 여러분이 검색어를 적절하게 입력했다면 사실은 카테고리 지정하지 않고도 그냥 적절히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기능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물건을 한번 찾아보죠. 상품이 662개나 있네요. 제주광글 상품이 그럼 이 옆에 보시면 옥션 랭킹 순 판매 인기 순 낮은 가격 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순이라고 하는 건 순서할 때 순이죠. 순서 정렬한다는 뜻인데요. 여기서 제가 옥션 랭킹 순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옥션 랭킹이라고 하는 게 높은 게 위로 올라오고 낮은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. 그럼 옥션 랭킹은 뭘까요?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옥션 랭킹이 뭔지에 대한 도움말이 나옵니다.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. 자 그 다음에 판매 인기 순은 많이 판매된 제품일수록 위로 올라가고 적게 판매된 제품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. 그리고 낮은 가격 순은 저렴한 게 위로 올라오고 높은 가격 순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위로 올라오겠죠. 자 구매자가 많은 순 상품평이 많은 순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이 제주감규를 이제부터 선택할 건데 이 정렬 순서 중에 상품평이 많은 순을 클릭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바뀌죠? 꿈틀거렸잖아요. 그쵸 화면이? 그럼 상품평이 많은 것들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된 겁니다. 자 한번 볼까요?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제품은 상품평이 11,253개나 되네요. 엄청나게 많네요. 그리고 밑에 거는 9,800개죠. 이게 바로 상품평이 많은 순으로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. 자 그리고 그에 보시면 93%, 60%, 94%, 89%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지정이 되어 있죠. 자 이건 뭐냐면 만족도입니다. 누구의 만족도냐면 구매한 사람들의 만족도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상품평이 많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상품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만족도가 10%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믿을 수 없는 제품이죠. 그런데 상품 만족도가 100%인데 구매자가 한 명, 두 명밖에 없으면 그 만족도는 믿기 어려운 거죠. 왜냐하면 판매자가 거짓말로 구매하면서 그 만족도를 100%로 해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거래화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정황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속이기 힘들겠다. 이거는 진실이 왠지 암시되어 있는 것 같다.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제가 구매하는 게 감귤이네요.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9,900원밖에 하지 않고요. 그럼 여기 있는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어보죠. 10kg이고 9,900원 제주 석유포 감귤이고 2번에서 6번 7번에서 8번 랜덤하다 이건 제가 찾는 정보인 것 같아요. 그럼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.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 자 재주 감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가가 적혀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. 이렇게 크게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즉시 활인가가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이 판매 수량 배송 방법은 택배고 평균 1.7일이 걸리네요. 배송비는 무료라고 적혀있습니다. 이게 판매 금액이 9,900원밖에 안 하는데 10kg짜리인데 배송비도 받지 않네요. 농민들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저렴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네 아무튼 자 밑에 보시면 주문 옵션이 있습니다. 주문 옵션에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죠.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걸 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나옵니다.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살 때 이 제품의 크기나 수량이나 아니면 형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노직율이 있는데 한라봉도 있죠. 만약에 한라봉을 사고 싶으면 여기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한라봉이 주문이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번에서 6번과 그리고 7번과 가격이 다르죠 뒤에 더하기 4,900원 더하기 5,900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지금 판매 즉시 할인가 있죠. 9,900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옵션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4,900원이 더하기 된다는 뜻입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제품 앞에 뒤에 더하기 얼마라고 적혀있지 않은 이게 이제 9,900원인 거고요. 나머지 다른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가격이 더 추가되거나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럼 저는 9,900원은 너무 싸서 농민들에게 죄송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더하기 4,900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해서 조금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9,900원 더하기 4,900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상품 구맹이 총 14,800원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 감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쉬운 편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옵션에 적혀있는 내용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상품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상품 정보를 자세히 보시면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.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구매하시도록 구매하셔야겠죠.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프리미엄 상품평, 한줄 상품평, 상품문이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상품평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서 이 제품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있죠. 그래서 이거 보고 여러분이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.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상품 문의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.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면 이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정말 화가 내네요. 전화 주세요.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판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을 또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.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.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주문을 할 때가 됐죠. 구매하기, 장바구니 담기 두 개의 버튼이 중요한데요. 그 중에서 구매하기는 이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겁니다. 그리고 장바구니 담기는 지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장바구니 안에 담았다가 다른 제품들도 쇼핑을 하고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장바구니 담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개인 경우에는 장바구니 담기를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한 가지만 구매하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거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할게요.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. 장바구니라고 적혀있죠. 여기에 방금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제주감귤이 있고요. 여기 있는 이 삼성전자 모니터는 제가 이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제품을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 번의 결제로 두 개가 다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장바구니 제품 중에 난 이거는 지금 사지 않을 건데 아니면 이거는 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여기 보시면 삭제가 있습니다. 아니면 나중에 주문도 있어요. 삭제를 누르면 그 제품이 사라지고 이 제품만 주문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결제를 앞두고 있는데요. 결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.